10명의 전개 멤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같은 팀원을 좀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밀착해 주십시오 남자분들 최대한 밀착하십시오 한행근에 나올 수 있도록 좌우 밀착, 좌우 밀착, 좌우 밀착 나가지 잘 붙여주시고 가운데 있는 기자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멋진 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양한 곳으로 가운데 있는 기사님들 실전 마주시고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기사님들 보세요,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런 멋진 인상식이 참 수업으로 인정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다음 회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컬, 보컬의 진성시원님이십니다 진성시원님, 빨리 잠깐 봐주시고 오늘 첫 기회, 이 엄청난 무대의 첫 무대를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성함이?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큰 시상식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기회, 좋은 기회 주신 만큼 저희 되게 좋은 멋진 무대 구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보컬입니다 162대1의 경쟁력을 뚫고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본인의 실력을 뱃어돌만 우리 기사님들에게 폰을 수상해 주시죠 급합니다 소녀들 왔어 기다려왔던 시간이 왔어 눈을 감아봐 우리 폰포보스티버들이시죠? 이승환 씨, 이승환 씨, 이승환 씨, 이승환 씨, 폰포보스티비입니다 네, 폰포보스티비 자랑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저희 폰포보스티비은 주제곡 2차에서 1위를 함으로써 저희도 오늘 무대를 저희 주제곡이 위아리한 부대를 살펴드렸습니다 그럼요, 폰포보스티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폰포보스티비 폰포보스티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들에게 참여주셔서 멋진 폰포보스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많이 어려워있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기사님들 많이 계신대요 이게 정말 본인들에게 이슈가 될 수 있고 아주 임팩트인 이 시간이라서 정말 마지막에 본인말이 아주 멋진 포즈들 개선 넘치는 거 하나 딱 보여드리고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기대하지 마십니다 갑니다 자, 가운데 기사님부터 하나, 둘, 셋 어떤 포즈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까부터 푸시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왼쪽 갑니다, 왼쪽 왼쪽 조금 더 임팩트 한 번, 더 좀, 하나, 둘, 셋 언더나이틴 대한민국은 들 예빛올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이제 오른쪽 마지막에 한 번 보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늦게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 두 쪽으로 천천히 안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언더나이틴의 예빛올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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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